워내마리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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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내마리만들 잘하위 Ouch! 잘하셨어요! 아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연습실이에요. 네, 저의 바뀐 연습실이죠. 아무튼, 아, 혹시? 네. 살다 살다, 마이크 목도리에 차는 거 처음 옵니다. 아, 뭐, 패션을 꼭 살려야 했었어요. 아세요, 패션이 창조자죠. 저포리 비번이면 언제 뺍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심한 거. 거기에 지금 뭐 들어있나요? 지금요? 네. 기대 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타고 왔어요? 원래 그런 거야. 네,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 오늘 단나랑 탄의 주제는 게임과 함께하는 방식도입니다. 아! 다 각자 선물들이 자기 선물 굉장히 최고라고 진짜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 방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걸 샀어요. 저는 제 방에 진짜 필요한 거야. 형께 제일 궁금해요. 형, 진짜 필요 안 하면 어떡해요? 필요해, 필요해. 안에 막 물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럼 뽑아볼까요? 많이 뽑아보자. 네, 뽑아봅시다. 뭐야? 네? 마이또야? 벌써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많이 뽑니다. 뽑자마자 목더미를 한 번 슥 만졌대요. 왜? 내 목을 왜? 아, 여기 흙 뿌렸나 봐. 아침에 뿌렸어, 아침에. 건드리지 마라, 진짜. 하,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어떡해요. 아, 이 친구가 선물 쓸데없는 거라 그랬는데. 아, 맞다.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쟤처럼 가서 목돈이 쓱 만지고 그럼 벌써 걸렸어요, 쟤 지금, 태형이. 아니, 미션 다 봤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미션이. 슈가야! 슈가, 슈가 이거만 봤을 때 공룡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어려운데? 왜? 야, 너무 어려운데, 이거? 수행할 미션을 다 확인하셨죠? 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된과 동시에 많이 또 미션은 시작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6등과 7등에게 벌칙을 줄 걸, 하나 씨. 아, 태형아. 너는, 너는 연기를 너무 못 해. 아니, 시작도 안 했잖아. 그런 식으로 페이크를 쓰라고 하냐. 아, 진짜 눈에 뻔하게 보이네. 월치 추천받습니다. 6, 7등. 공원 갈 때, 나 위코디 형식. 우와! 야, 6등. 이거 차고 가기, 맘한테. 아, 돼. 이거 내가, 내가 차고 갈 거야. 꼭, 꼭 6등을 해라. 6등 해요, 6등. 6등 해. 6등 저거 차고 가기. 아, 다음 브이앱 때, 그 전날에 라면을 3개 끓여 먹고. 땡땡 붓기. 다음 브이앱 때 이거 차기. 아, 야. 내가 칠 거라니까? 아니, 아니, 땡땡 부어서. 정국이 왜 이렇게 색감기 귀엽냐. 이 신발도 같이 신기. 아, 내가 칠 거라니까? 왜 들어? 아, 그래, 이거 어떻습니까? 7위. 마마 갈 때 한복 입고 가기. 오, 야 괜찮네. 오,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와, 내가 상상했어. 내가 입고 가는 거야. 야, 야, 야. 좋아. 아, 7등이 그러면 이거. 네, 한복 입고 마마 가기. 지금 걸리면 진짜 큰, 큰 난다 이거. 진짜 그날 기사 진짜 몇 백 개 뜬다, 진짜로. 이제 6등, 6등만 정하면 돼, 6등. 6등은 각자 라인 캐릭터 있잖아요. 옷 입고 다음 잘 맞춰요. 오, 귀찮아. 본인 캐릭터 홍보도 되고 좋은 거 아니니까? 본인 거 하면 본인 걸 알리는 거 같고 그냥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등 거 입고 하도록 하지. 좋네. 아, 오늘 나 오늘. 이거 아이디어 뱅크인데 오늘? 아, 내 이름. 아, 뱅, 아, 뱅. 지민 뱅크인데? 와, 진짜. 내가, 내가 말했지만 진짜 너무했다, 진짜로. 아닙니다.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럽지. 비어 일부러 질 수도 있어. 그래. 저거 좋아하잖아. 한복 입을 생각에 지금 들떴어, 지금. 자, 그럼 바로 달려보자. 오케이. 준비 시작! 달려라! 발사! 첫 번째 게임은 포토존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할지 이것도. 잔신감 있게 앞으로. 가자, 부어죽 가자. 네,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꽃밭이. 쉽지. 지금 지민이 뛰었는데 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실패예요. 실패예요. 어깨 손이 다 나와야 돼. 야, 지민이 역대 끝. 형, 모르는데 이게 어깨예요. 형. 지민이 역대 끝장 나와서. 와, 뭐야. 자, 이리 와. 자, 두 번째 가면, 두 번째. 너는 열 번을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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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태 저런 거. 야. 아, 야, 야. 여기까지 나와야 되나 보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총알, 총알. 총알이 뭐야? 어깨선 이상 나와야 돼. 저렇게 얼굴만 나오면 안 돼. 오, 야. 오, 야. 오, 야. 야, 박진이. 야, 이거 아스트라 백자 아니야? 야, 오늘 박진이만 믿고 가자. 성공이죠. 성공인가요? 저거 왼쪽 어깨 나가지 않았어요? 형, 둘이 뛰니까 봐줍시다. 그래. 가자. 목숨 걸고 갑니다. 목숨 걸고. 썩소, 썩소. 썩소요? 아, 지금 못 했어. 지민이 못 들었어. 아, 안 돼. 잠시만요. 저 썩소 아닙니다. 썩소 아닙니다. 썩소 아닙니다. 저 썩소 아닙니다. 저 썩소 맞지, 저 형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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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윙크. 아, 형이 잘하는데? 형이 완전 잘해. 야, 나 안 들려. 잠시만요. 형이는 한쪽 어깨가 안 나왔습니다. 얜 눈이 없습니다. 야, 저거 진짜 명사진이다. 여러분, 평소에 제가 윙크를 하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세형이 인정할 거야, 말 거야? 야, 인정해, 인정해. 야, 지민이 진짜 귀엽다, 저 사진. 지민아, 너 요정 같다, 저 사진. 저 천사예요. 하나, 둘, 셋. 공포요? 공포, 공포.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니야,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해야 돼, 저. 어깨가 다 나왔으니까. 인정하자. 진짜 무섭나 보다, 이건 인정. 표정이 너무 좋아. 자, 해볼까요? 아, 좀. 아, 왜? 아, 나 너무 좋아. 코믹이요? 코믹이요? 알았어, 안 할게. 너한테 손 안 댈게, 손 안 댈게. 자, 손을 들어야 돼, 손이. 손이 집중해봐. 자. 이게 코믹이 아닙니다. 무서워요. 지민이 인정. 지민이 너무 웃겨. 솔직히 둘 다 인정해요. 어우, 지민이 우리 장난 아닌데, 왜? 야, 네가 다 했다, 야. 얘가 장난 아니야, 존재감으로. 하나, 둘, 셋. 아, 이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야, 손을 잘 들어. 자,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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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저 무표정이 안 되는... 무표정이 안 돼요. 가자, 진주. 뭐야? 뭐야, 찍혔다, 찍혔다. 자, 잠깐. 자, 잠깐. 김채형 웃고 있습니다. 얘도 웃고 있어요. 아니에요, 무표정이에요. 저는 머리가 떠서 그래요. 저 무표정이에요. 아, 이거 솔직히 난 지민이 말이죠. 저만 인정. 하나, 둘, 셋. 소리 잘 쓰자. 누가 하시는 건 없다. 너무 이쁜네! 야 너무.. 태형이 인정 완전 인정 기민이 안 나왔어 자 이제 태형이만 인정 태형이만 인정 아니 근데 잠시만요 첫 번째 사진이 이거랑 위치가 비슷해요 처음부터 인정해야 돼요 진짜로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야 없어 없어 저 어깨 저 어깨인데 저거 저 어깨 저 어깨가 올라간 거지 아니야 아니야 봐봐 봐봐 내 어깨라니까 인정할게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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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웃기다 한 거야? 준비한다 하나 둘 셋 만세 자 여러분 만세입니다 딱딱딱 아따 아 저거 아 저거 나 나 나 나 정보 진짜 높다 야 야 호성아 야 피형 호성아 야 호성아 야 이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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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방송 못 나가 이 정도면 야 이거 좀 왜 topl해요 차 간 HOW دا 말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아니다 야 이거 cough 야 이거Luc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토끼 인정. 토끼 인정. 얼굴 토끼에요. 얼굴 토끼에요. 얼굴 토끼에요. 야 이거 아니지. 야 저런 생각 아니지. 야 토끼 인정. 야 저희 많이 안타깝게 했다. 맞아 밀고 안 되지. 밀고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믿는 거 없이 해. 그래서 인정할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래에다 진짜 아래에다. 야 너 무슨 사연이 있는 거 같아. 야 잠깐만 잠깐만. 정국 어깨선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정국 나왔어 어깨선. 아 근데 호병이랑 정국의 연기력이. 야 정국이 연기해도 되겠는데. 영화 스틸코러스로 써도 될 거 같아. 야 너는 왜 앞머리가 안 뜨냐. 진짜 안정감 있게 뛰거든요. 한 번에 뛰어봐. 둘 다 인정 아닌 걸로. 아 이거 노인정. 야 나 이러다 꼴뚱할 거 같아. 어떡하냐 저거. 양파 껍질 까고 있는 거 같아. 표정 웃기가 나와야 돼. 일단 점수는 챙겨야지. 하나 둘 셋. 뿌이 뿌이 잘하지? 아 방해 없다. 자 방해 없다. 아 나 빨리 떨어졌어. 야 너 표정 대박이다. 야 너 표정 대박이다. 야 대박이야 진짜. 야 칼리로 못 맞추겠어 이거. 야 얘 표정 대박이야. 아 저 너무 빨리 뛰었나? 정국아. 너 연기력 때문에 솔직히 1점 주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나. 1점 사진 쓰면 어떻게 해요. 자 다음 자 갑시다. 자 바로 바로 갈게요. 둘 셋. 무표 남겨. 무표 남겨. 대결 해 줘 내의 소리 ers 야 조용 Noise 오석형은 인정인데 솔직히 이거 다 어깨선 안 나왔는데 호석이 형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정국이는 안 돼, 저건 안 돼 호석이 형은 안 돼 아 이게 웃으니까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자,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나, 둘, 셋 오열? 기대할게 저 울어야 돼요 오열이에요, 오열 펑펑 울어야 돼요 아, 되셨어, 되셨어 아, 나 빨랐어, 빨랐어 인정, 인정 와, 인정! 야, 이거 진짜 인정이다 정국이는 오열이 아닌 거 같은데 오열 아니에요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하나, 둘, 셋 기억해야지, 형은 인정 아, 인정, 인정,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근데 분명히 둘이 따로 뛰었는데 잘 잡는다 진짜 잘 잡았네 내가 공주에서 잡았어, 저 내가 공주에서 잡았어 공주에서 잡았어 야, 중력을 무시하는 친구네 하나, 둘, 셋 아트 기대할게요 오케이 진짜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와, 타이밍 진짜 모르겠어 와 야, 인정, 인정 와 야, 정국이는 배꼽까지 나왔어 정국이가 아니, 나중에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정 못한다 좋아 얼굴 넘어가면 인정 못하는 거 하나, 둘, 셋 미소 미소 충고할 거 같은데, 저 얼굴 아, 충고하지 미소 쉽지 아, 나 빠르다, 빠르다 와, 정국이 잘한다 오, 야, 잘하네 야, 제이와 아까는 표정이 똑같은데 잠시만요 나, 나 머리 왜 이러냐 자, 이해했습니다 전 미소가 아닙니다 활짝 핀 얼굴입니다 정국이 또 미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 아닐까요 야, 저건 그냥 야, 저건 그냥 이 악물고였지, 그냥 아냐, 미소야 아, 인정할게요 아, 인정할게요 야, 미소입니다, 미소 나 너무 잘 쓰는데 야, 너 잘 쓰는데 야, 너, 너, 너 진짜 얼굴 넘어가 봐야 돼 너 지금 실격이 나 그래, 우선 넘어가 볼까? 자, 기대할게 야, 얼굴 넘어가면 인정 마지막 진짜 기대할게 야, 인정 야, 왔다, 왔다 깔끔 자 우리가 서로를 너무 방해했어 맞아, 이게 그런 거 같아 우리 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뭐야, 남주 신발 벗어?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저거 여러분, 다들 많이 또 미션 시행하고 있죠? 아, 아, 맞다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 넌 알아 건들지 마라고, 진짜 아, 답답해 편해 하나, 둘, 셋 너 슈가인 거 다 알아, 고감해 메롱? 메롱 아니야? 메롱, 메롱 없어, 없어 야, 저거 지민이 머리 아니야? 지민이 머리 왜 있어? 야, 너 빨리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진짜 미친다 너는 타이밍이 아니, 지금 잘 맞았다고 아, 타이밍이 전혀 많아 애교? 아, 이런 타이밍 처음 본다 야, 이쪽이 삐삐삐가 잘 안 들리네 야, 너 늦다니까? 아, 나 왜 빨라 야, 나 늦냐? 빠르지? 빨라, 빨라, 빨라 아, 클럽 봐, 잠깐만 아, 지민이가 더 잘 뛰네 야, 한 명씩 와서 뛰어, 내가 빨라 뛰고 싶으면 야, 타이밍, 타이밍 하나, 둘, 셋 슈퍼맨?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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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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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는 타이밍인가? 난 잊어, 난 잊어 난 잊어, 난 잊어 너네 둘 거 인정 다 했어 알겠습니다 자, 남준이만 뛰어 하나, 둘, 셋 하트요? 하트, 하트 타임 맞춰라 오, 야, 맞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형 잠깐만, 이거 하트가 아닌데? 아니, 하트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트, 예, 하트제 근데 형, 진짜 발바닥 다 부서질 것 같아, 형 야, 이거 안 아프냐? 어떻게 뛰어야 되냐? 안 아프게 들어 뭐야? 오케이, 자, 갈게요 오케이, 자, 갈게요 뭐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남준이 윙크 전문이지? 아니야 나호 나호 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야, 야, 귀엽다 윙크 말아라 했는데 좋았어 잘했습니다 감사봤자, 렘, 감사봤자 따봉? 따봉 진짜 웃기게 해줘요 따봉 기대했어요 하얀 어? 약간 애매해 어? 오케이, 인정, 인정 넘어갑시다 맨날 공중에 이렇게 있어요 공중에 오래 있는데, 나 뛰기도 빨리 뛰는데 아, 꼬박침 꼬박침 아, 이거, 야, 이건 좀 애매한데? 야, 입맛 나오는데? 형아, 귀엽게 생겼는데? 빨리 갈게요 코트야, 너무 힘드네 짜증? 야, 기대한다 짜증해, 지금 미리 짜증해야 돼 턱 나와야 돼, 턱 나와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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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인정 짜증 났어 짜증 많이 났어, 저거 아, 인정 뭐죠? 오열? 저거 비슷하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저희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지 하하하 하하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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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애매해 하하하하 형, 너 가라앉아요, 사람이 야, 터민트 같아, 터민트 같아 야, 표정 완벽했어 야, 오열하긴 했다 표정점수가 있음 표정농이 주고 싶다 꼴등 후본데요, 형이 무표정? 이거 한복 각인데? 열 받은 거 아니에요? 야, 무표정이다 야, 형 짜증 아니야? 열 받은 거 같은데 야, 형 똑똑한데 일부러 한복에 그쪽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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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야 증명사진인데 이거? 형 이거 여권사진으로 해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나 기본적으로 나는 좀 분리해 나 한복에 선글라스 끼고 간다 만약 내가 고등하면 그래 이왕 그렇게 해라 가자 가자 야 우린 진짜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줘 상쾌해 상쾌해 너무 상쾌해 야 이건 진짜 상쾌해야지 알랄랄랄롱 아니 아니 형 형 너무 빨리 뛰었어요 상관없어 웨이크 줬어 웨이크 줬어 이야 진짜 대박이다 형 야 이 형 영리하네 이 형 너무 빨리 뛰더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안 들리니까 나 이 사진 주면 안 돼요? 안 듣습니다 이 사진 상쾌한데 조용히 해 일단 저거 노인정이죠 노인정이지 3점 서서지 한번 봐줘요 소름 소름 야 굿범 굿범 조용히 하라고 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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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용히 해 진짜 안 들려 아 아 야 진짜 안 들려 아 조용히 하라고 아 아 야 조용히 해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나는 이게 안 들릴 줄 야 진짜 하나도 안 들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진짜 웃기다 하지 마라 하나 둘 셋 뾰로툼 뾰로툼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뭐 이거 뭐 이거 뭐 아 뾰로툼이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건 너무 귀엽지 이거 뾰로툼이 아닌가 형이 약간 무슨 기왕 좀 뺐어도 인정해 하나 둘 셋 이거만 하면 돼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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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뭐하냐 진짜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래 인마 조용히 해 야 야 이 토클 대박이다 진짜 야 점프 우리 두 발씩 간다고 조용히 하라고 내가 보니 유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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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아냐 나처럼 하라고 아냐 나처럼 아냐 보여줘 진짜 조용히 하자 야 이거는 야 방이랑 사다 왔어 이거는 형님들이 있어 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 야 야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도 제발 제발 조용히 해 아까 되게 조용히 했는데 조용히 해 가자 조용히 해 가자 하나 둘 셋 암 야 이 정도 조용히 해 주자 아 진짜 좋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야? 지영이 인정 지영이 인정 자 지영이 인정 아 슈가 형 한복 입고 가겠는데요 슈가 형 지금 한복 생각해요 입을 거 빨래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자 아 아이 아 이 쯤 되면 스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못해 가자, 그러게, 그러게 진짜! 이 침대면 한복 입고 싶은데, 한복 입고 싶은데, 이 침대면 야, 나 하나도 못했어, 이 침대면 그러게, 그러게, 그러게 야, 저기, 야, 저기 이 침대면 한복 입고 싶은 거야 아, 나 웃겨서 못하겠다,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배트맨, 배트맨 알죠? 아, 시간이 됐다, 시간이 됐다 죽어요! 퍼펙, 퍼펙, 퍼펙 야, 이제 1점이다 야, 이제 1점이다, 지켜라 나 턱이 너무 아파 주세요, 다 쌍 자, 데이밀 장치 가나요? 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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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야, 땡도 아니냐 아, 왜 이렇게 못해요? 진짜 못해 아, 진짜 6점이 정해졌어요 마지막, 마지막 퍼펙트하게 갑시다, 둘 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진짜 조용히 해, 진짜 조용히 해, 웃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 자, 마지막이죠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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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진짜 열심히 한 거야 나 눈물 나 역시 이 팀 하얄라 할 줄 알았어 안녕, 대박이다 아니, 이 형은 자기가 못하는 게 웃겨가지고 참지를 못해 첫 번째 게임 네 점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HEY 하하하하 크ทำ 소리 300 필터 어 你看 düam 비교 bles 하하하하 정답! 정답! 꼭 저런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가더라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살떨리냐? 저한테 했어요 마지막 게임 뭡니까? 막참! 땡! 누굴 못 맞추냐? 흥셋인 건데요? 야 어차피 니네 싸움 아니야? 저거 냉장고 아니에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